좋아요, 구독 대표님의 원픽 섹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료 쪽에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음식료주도 사실 화장품과 더불어서 상반기에 부각을 받았던 쪽이었는데 가방기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조금 잠잠한 것 같거든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반기에 잘 가던 섹터에서 우리가 지금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거나 조정 이후에 강하게 탄력이 나오는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공통점이. 실적이 잘 나온다, 수출이 잘 된다 뿐만이 아니라 그 실적이 일단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식음료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가이던스도 잘 잡히고 있고 그래서 뭔가 기대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거지 김밥 같은 경우 이슈를 한 번 탔잖아요. 그렇지만 김밥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 괴리가 너무나 좀 많이 벌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떤 현재의 시가총액을 좀 따라와줘야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실적에 부합하게 시가총액이 좀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앞서가고 있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가이던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오는데 시총액이 3천억, 4천억 되는 기업 이런 경우는 좀 밸류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관점으로는 사람들 매수세가 쏠리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식음료도 약간 그런 양상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밥이 잘 팔린다, 유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잘 되고 있는 건 현실이지만 주가가 조금 많이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지를 체크해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이 안에서도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밸류적으로도 괜찮은데 여전히 모멘텀은 남아있기 때문에 K-푸드라는 이런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은 해봐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내에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오늘 대상 홀딩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쌈장도 좀 인기를 얻나? 김치도 인기를 얻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다양한 밀키트부터 해서 라인업을 제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K-푸드가 주목을 받을 때 대상 홀딩스가 충분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종 소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하나의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이슈도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의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전당대회가 23일 날에 결과 발표가 있어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선거가 이뤄지고 다음 주 23일 날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본다라면 가장 우수한 후보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종목에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생각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일정이 임박해온에 따라서 어떤 기대감이 형성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도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원전 관련된 테마주들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들도 현재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보시면서 그중에서 밸류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케이푸드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는 기업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있다라고 한다라면 대상 홀딩스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매수가는 싸게 사면 좋으니까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11,000원 이하로만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12,400원 정도, 정고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 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모멘텀이나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로 괜찮게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픽 전문으로 첫 번째 대상 홀딩스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엮입니다. 반도체 쪽은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디스플레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사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OLED 쪽이 지금은 중소형 쪽이에요. 태블릿이라든지 이쪽에 탑재가 이제 늘어나는 원년이고 거기 더해져서 OLED 쪽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될 때는 대형 OLED와 관련된 제품이 판매가 될 때입니다. 그게 팁이겠죠. 시장에서는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 있을 때 TV 교체, 그게 많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 큰 상관은 없고요. OLED 관련된 부분에 대형 탑재, 이게 늘 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솔아이원스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됐어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를 했고 73억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의 기준이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한 20% 이상 잘 나올 때는 거의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를 드리고요.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 같은 경우가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매수를 해봄직합니다. 하나의 기준임을 말씀을 드리고 연간 한 250억의 영업이익 달성 체력이 이제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거래된 시가 전개가 한 3,400억 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시장 안에서 올해의 실적 추정치의 수정을 보고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1만 1,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만 2,5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목표는 1만 2,5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